담비 분발을 속여 올리겠습니다. 함성과 함께 박수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맹구 분발님한테 박수 한번 주세요 세상에 땀을 저게 꿀꿀 흘리니 얼마나 불쌍해 보여 나만 나오면 이렇게 마이크가 빗빗고 안녕하세요 담비입니다 내 나이에 어머니 오면 끝만 지나가는데 인생의 참 맛을 가보고 살아가는데 지금 내 나이가 제일 좋더라 살기가 뻑뻑하는 세월 모르고 살아왔는데 내 나이 언제 보냈어 여기까지 하는지 언제 보냈어 여기까지 하는지 여러분들 공감하시고 자식 키우느나 신랑 빗바라지 하느나 살다보니 언제 내가 이렇게 나이가 먹었는지를 모르고 살아갔어요 단장님 지금부터는 최고로 좋은 나이예요 단장님 와서 빨리 마이크 좀 봐요 소리 좀 줄여봐요 다 끝난 줄 알았던지 다 끝난 줄 알았던지 인생의 참 맛을 가보고 살아가는데 지금 내 나이가 제일 좋더라 다 끝난 줄 알았던지 다 끝난 줄 알았던지 다 아는 세월 먹을 수 없고 지금 내 잡을 수 없어 내 나이가 제일 좋더라 내 나리 언제 보냈어 여기까지 하는지 어떻게나 언제 보냈어 여기까지 하는지 사랑이 가까워 가는 세월 오라고 살아왔던데 내 날이 언제 벌써 여기까지만 언제 벌써 여기까지만 내 날이 언제 벌써 여기까지만 자료님께 연계 황웅이 인사를 이렇게 이쁘게 잘하네 마이크 내려봐 밑으로 더 내려 더 내려봐 안 울잖아 안 울지 여기가 음향이 자꾸 민원이 들어가요 금방 나란히 왔다 가시고 민원이 들어가니까 여기가 굉장히 신고 정신이 투출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나라와 국가를 위해서 신고하신 분들이 너무나도 많아서 저희들은 그분들을 어떤 분인지 정말로 뵙고 싶답니다 그렇지